이렇게 함께 계신 모습을 보니까 오늘 토요일 첫 방송이 더더욱 기다려지는데요 자,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왼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다들 포스터 촬영이 기억이 나시겠죠? 예, 우리 배우분들의 시청자분들을 첫 영업일에 초대한다는 의미로 포스터 속 포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텔 기억 포즈, 예, 부탁을 드릴게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여러분, 오늘 토요일 첫 방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 오셔서 통일해 주시죠 여러분, 7월 13일 토요일 9시 저희 호텔 베로나의 체크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7월 13일 토요일 9시 TVN의 새 토요일 드라마 호텔 베로나의 첫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역시 단체 포스터 속 포즈로 주제님분들 앞에 포즈를 취하고 계신 6분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밤 9시입니다 호텔 베로나 기억해 주시죠 자, 이번엔 다시 왼쪽을 또 바라봐 주시고요 호텔 베로나 파이팅을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 첫 방송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호텔 베로나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호텔 베로나 하나, 둘, 셋, 파이팅! 6분의 케미, 6분의 조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쪽을 또 바라봐 주실까요? 아,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 조금만 포즈를 네, 고정시켜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 하나, 둘, 셋, 파이팅! 외쳐보겠습니다 호텔 베로나 많은 사랑을 합격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손가락이 지금 뭐 여러 개의 손가락인데 파이팅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파이팅 포즈해 주시면 돼요 호텔 베로나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여섯 분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순서 포토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자, 배우분들은 저희 무대가 세팅될 동안 잠시 대기 속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섯 분을 모으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외우게 수고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